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원샷 원킬 토익 스피킹 강로사입니다. 자, 이번 달에는요. 여러분들과 함께 2월 기출 유형 특강 어떤 파트냐면요. Part 3입니다. 바로 Respond to Questions 질문에 답을 하시는 그런 파트가 되겠어요. 슬슬 어려워지는 그런 파트가 되겠죠. 자, 오늘 할 일은요. 여러분들이랑 먼저 Part 3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실전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실전 감각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고 저랑 같이 Mother Lancer 만들어가지고 대답을 해보시면서 아,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구나 하는 거 공부할 거고요. 또 다른 친구들의 Sample Lancer 들어보시면서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도 우리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해요. 자, 먼저 Part 3 개념부터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3문제예요. 4번, 5번, 6번 이렇게 3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시험 시간은요. 준비 시간이 3초씩 주어집니다. 자, 2019년 6월 이전에는요. 준비 시간이 없는 파트였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당 3초씩 주어졌지만 사실 3, 2, 1, 땡 하면 끝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하느냐? 준비 시간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답변 시간은 그대로 15초, 15초, 30초 이렇게 3개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푸시게 될 거예요. 자, 채점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스피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발음, 억양, 강세라고 할 수 있겠어요. 얼마나 잘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냐 하는 것에 이제 점수가 가겠죠. 자, 그 다음 문법 단어 표현은 여러분들이 문장을 만들어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게 너무 큰 실수만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큰 점수에 낙차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많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새로 더해진 기준이 바로 일관성, 연관성, 완성도예요. 대화가 가능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한 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려주는 질문과 여러분들이 하는 대답이 서로 연관관계가 있는 그런 대화 형태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사람과 영어로 대화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채점 기준이 더해지는 것이죠. 자, 이 채점 기준은 3에서 6까지 모두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제 의도 한번 파악해 볼까요? 하나의 주제에 대한 3개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울리는 답변을 예쁘게 영어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 파트 스코어링 가이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트는 여러분들이 3점까지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파트예요. 자, 3점은 답변이 질문에 대해 충분히 관련성이 있으며 사회적으로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사회적으로 적합한 게 무엇일까요? 자, 이거는 리즈너블한 답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들었을 때 그거를 잘 이해하고 누구나 이 사람이 잘 이해를 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대답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이 옷은 얼마나 자주 구입하세요? 라는 질문이 왔는데 갑자기 매일매일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되면 뭔가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리즈너블한 답을 여러분들이 잘 어울리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가 하는 이야기가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뭔가 충분하지 않은 부분 그 다음에 적합지 않은 부분 또 관련성이 떨어지는 부분들이 답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은 점수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또 무응답 영어를 사용하지 않은 대답들은 0점이 나올 수 있어요. 사실 0점 나오기가 더 힘들 것 같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실전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파트리를 준비를 하면 될지 어떤 특징을 가진 그런 파트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안 되고요. 휴대폰 가져오셔가지고 직접 녹음해 보셔야지 되겠어요. 그래서 말이 잘 안 나온다 하더라도 자신감 잃지 마시고 일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다시 연습했을 때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고 또다시 연습하면 좀 더 나아지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한 큐에 갑자기 잘 되길 바라만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실전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디 고! In this part, you will be asked to answer 3 questions. After listening to each question, you will have 3 seconds to prepare your response. You will have 15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s 4 and 5 and 30 seconds to respond to question 6. Imagine that a marketing firm is doing a research in your country.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bookstores. When was the last time you visited a bookstore? And how long did you stay there?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What books did you read? How did you feel when you read them? Begin preparing now. Begin speaking now. Begin preparing now. Now. Begin speaking now. Begin speaking now. Now. Begin speaking now.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생각만큼 입에서 말이 잘 안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학생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말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맨 처음에 나오는 화면이에요. 바로 인트로 화면입니다. 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Imagine that a marketing firm is doing a research in your country. 여러분들 나라에서 어떤 마케팅 회사가 리서치를 하고 있대요. 자, you have agreed to participate in a telephone interview about bookstores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bookstores에 관련된 전화 인터뷰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앞으로 나올 질문이 무엇에 대한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이 주제를 알고 갈 수 있는 화면이 바로 이 인트로 화면이에요. 인트로는 사실 뭐 제가 그냥 편의상 부르는 이름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문제가 시작되기 전에 앞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이걸 잘 보시면서 아, 앞으로 어떤 문제가 나오겠구나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면 아마 대답하는데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4번 문제. 자, when 이나 그 다음에 how long 이라는 의문사 두 가지로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바로 4번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자,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먼저 여러분들은 의문사를 찾아주세요. 자, 이 문제에서는요. when과 how long이 의문사로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럴 때 의문사를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할 것이냐. 자, 이 의문사 다음에 나와 있는 the last time you visited a bookstore 그러면 뭐예요?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서점을 방문하신 때라는 뜻이죠. 자, you만 I로 고쳐주신 상태에서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part 3의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들이 따름을 많이 만들지 말고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 써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학생분들 되게 많은데 써도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써야 되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the last time I visited a bookstore was죠. 네,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요. last time은 아무리 최근이어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과거 시제 써주시고요. 자, 이 맨 뒤에다가 의문사에 해당하는 답변을 여러분들이 넣어만 주시면 되겠어요. 이와 같이 과거의 어떤 시점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음, 내가 언제 마지막으로 서점 갔었지? 이런 거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시일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에 대답해 보도록 할게요. 자, how long did you stay there?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래잖아요. 그죠? 그냥 how 하면 어떡해지만 how long 하면 얼마나 오래예요. 그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요. 자, did you stay there? 얼마나 오래 있었느냐 하는데 여기서도 you를 I로 바꿔줘요. 왜냐하면 너는 이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는 나는 이렇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I로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 나와 있는 did 이거 과거 시제를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죠? 자, 이거랑 여기 나와 있는 stay를 합쳐서 stayed 하는 과거 시제의 동사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대로 가졌다가 stay there, I stay there 인데요. 이거 살짝 파트 1 느낌인데 stayed하고 there하고 약간 비슷한 발음이 연결되어 있을 때는 stayed there, 자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stay there 이런 식으로 연음으로 발음을 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자, 그래서 I stay there 다음에 how long에 해당하는 대답을 뒤에다 붙여만 주세요. for 30 minutes 뭐예요? 30분 동안 다시 한번 같이 발음해 볼까요? for 30 minutes 하면은 30분 동안 머물렀다. I stay there for 30 minutes. 저는 거기에 30분 동안 있었다. 이 정도의 아이디어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가시면 아주 좋겠죠. 자, 합쳐서 대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해요. the last time I visited a bookstore was last weekend. and I stay there for 30 minutes.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은 지난 주말에 나는 서점에 갔었고 30분 동안 머물렀었다라는 대답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고 나면요. 시간이 많이 남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 사실 다 채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 너무 강박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은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I like visiting a bookstore. 저는 그 bookstore 가는 거 되게 좋아해요. because my hobby is reading books. 제 취미는 책 읽는 거거든요. 이 정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붙여주시는 거 아주 좋겠죠.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books did you read? 어떤 책을 읽으셨네요. 자, how did you feel when you read them? 자, 여기서의 read는요. 이게 과거에 있었던, 전에 있었던 얘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read 아니고 read라고 읽는 거를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도 같이 따라서 read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책을 읽었고 그때 어떤 느낌을 받았느냐. 자, 이렇게 구체적인 종류와 느낌을 간단히 서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나와 있네요. 자, 어떤 식의 책의 종류들,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자, travel books 하면 뭐예요? 그 여행에 대한 책자죠. cooking magazines 이런 것들. 요리 잡지죠. 그렇죠? 혹은 novels, 자, 요거 어려워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novels 하면서 V발음, L발음 다 정확하게 해주시는 거 중요하겠죠. 이런 다양한 책의 종류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발음 연습을 해가지고 가시면은 아마 시험장에서 좀 더 쉽게 발음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서 how did you feel 이랬잖아요.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정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을 좀 알아가시면 또 좋겠죠. 자, 발음해 볼게요. happy 뭐예요? 행복한 거죠. 자, sad 하면 뭐예요? 슬픈 거예요. 그 다음 moved 같이 한번 발음해 볼게요. moved 하면 뭐냐면 이렇게 감동을 받는 거죠. 그렇죠? 자, 비슷한 표현이에요. touched, touched 이렇게 발음하면 이제 감동받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excited, sigh accent 주세요. excited 하면은 굉장히 신나고 흥분되는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해서 답을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요. 여기서 I read 아니고 저번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이야기를 묻는 거니까요. 꼭 read라고 여러분들 발음해 주시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자, I read books about travel. 자, 저는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읽었어요. I read books about travel. 그렇죠? 자, 그 다음 I'm very interested. interest는 이내의 엑센트가 있어요. I'm very interested in traveling to various places. 저는 다양한 그런 곳들을 여행하는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I was very excited. 자, 이게 이제 감정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죠? I was very excited. 저는 굉장히 신났었어요. When I read the travel books. 제가 여행에 관련된 책을 읽었을 때 굉장히 신났었어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Because, 왜냐하면요. I thought. 이거 발음 어렵죠? I thought about. 뭐에 대해서 생각을 했냐면요. Where to go for my next trip. Next trip. 다음번 여행을 어디로 갈지를 생각하면서 굉장히 신나지는 거죠. 자, 처음부터 같이 한 번 다시 읽어볼게요. I read books about travel. I'm very interested in traveling to various places. I was very excited when I read the travel books. Because I thought about where to go for my next trip.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what do you think? 어떤 거 생각하시느냐?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hich makes the bookstore popular? 자, 앞쪽에 엑센트가 있는 popular 뭐예요? 되게 인기 있는 거잖아요. 서점을 인기인게 만드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 것 같으세요? 하고서는 보기를 세 개를 드렸어요. 자, 하나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any kinds of books. 다양한 책들이죠. A cafe with a bookstore. Bookstore이랑 같이 있는 카페예요. 자, 그 다음 Nice employees. 직원들이, 친절한 직원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셋 다 답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왠지 내가 답을 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 뭔가 내가 쉽게 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평소에 연습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것들을 잽싸게 잡아채가지고 답을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책들은 사람들이 그 책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죠. 본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책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한 곳에서 다양한 책들을 다 살 수 있잖아요. 자, 두 번째로 가볼게요. 서점에 있는 카페들은요. 사람들이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서점이 popular해질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친절한 직원들은요. 좋은 고객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죠. 그럼 사람들이 굉장히 친절하게 맞아주는 직원이 있는 서점이라면 그들의 친절함에 굉장히 감동을 받을 것이고 기분이 좋아지고 충분히 그 서점이 유명해질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겠어요. 자, 이 중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가장 서점의 본질적인 그런 중요한 요소죠. 바로 many kinds of books에 대해서 답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I think 저는 어떻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집어넣어 주세요. many kinds of books 거기 보기에 써져 있는 대로 읽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또 나와 있는 표현들 그대로 가져다 쓰실 수 있어요.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makes the bookstore popular. 이거 그대로 다 가져다가 쓴 거죠. 저는 많은 종류의 책들이 사점을 popular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말할 게 많은 걸로 골라가지고 그 세 개의 보기 중에서 골라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지 어, 다른 것들도 중요하지 않은가 너무 많이 생각하시면 오히려 답변하기 힘드십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볼게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there are some reasons. 몇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자, everyone has different interests.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른 어떤 interest, 흥미거리를 가지고 있죠. 자, if a bookstore has many kinds of books. 만일에 어떤 서점이 다양한 책을 가지고 있다면 people can get useful information about many various fields that they are interested in. 그들이 관심을 가지는 어떤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들을 그 책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사실 이렇게 마지막에 전지사가 들어가는 문장은 라이팅에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문장이지만 여러분들 어때요? 스피킹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허용이 되죠? 자, 저렇게 얘기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even if people have multiple interests. 만일에 어떤 사람이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they can get all the books in one bookstore. 자, 그들이 그 책들을 다 한 곳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편리함들이 다 bookstore, popular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라는 걸 연습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다른 친구들의 답변을 들어보면서 우리 다른 친구들은 어떤 식으로 답을 했나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DJ군이에요. 이름의 약자가 DJ인데 아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십니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The last time I visited a bookstore was yesterday and I stayed there for about an hour. I like reading books, so I get there very often. I read novels and when I read them, I felt motivated and moved as the main character overcome his hardship. So, I learned helpful advice for my life.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ake the bookstore popular is a cafe with a bookstore. There are some reasons. First, it would help people relax and relieve their stress by reading books while drinking coffee. Second, it would be a good place to do something with their friends. So, it would be attractive to people. 평소에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의 성격이 다 드러나는 그런 답변이었어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어떤 점을 좀 고치면 좀 더 나은 답변으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The last time I visited a bookstore was yesterday.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학생이 굉장히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예쁘게 발음을 하려고 속도가 너무 느려지는 경향이 있죠. 이거보다 살짝 빠르게 발음을 하셔도 좋습니다. 너무 느려지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And I stayed there for about an hour. 조금 더 매끄럽게 stay there 이라고 연결해서 발음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I like reading books, so I get there very often. 자, 보시면은요. like 할 때 liked 과거형이었으면 더 좋겠는데요. 여기에 학생이 저한테 스크립트를 주시기는 liked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평소에 나의 어떤 습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like가 맞고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주신 거랑 발음이랑 다르네요. 그죠? 자, 그리고 so I get there 이라고 써져 있는데 그래서 나는 책 읽는 걸 좋아해서 자주 가라고 얘기할 때는 사실 get보다는 go나 visit 이런 것들이 좀 더 어울리는 그런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5번 답변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I read novels. I read novels 하면서 마침표로 끝났기 때문에 좀 더 억양을 낮춰주시면은 좀 더 자연스럽게 아 문장 끝났구나 하는 거를 듣는 사람이 더 잘 알 수 있겠죠. And when I read them, I felt motivated. 자, motivated는요. 앞쪽에 accent가 있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motivated, motivated와 같이 발음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and moved as the main character overcome his hardship. 자, 발음이 점점 어렵죠. His hardship.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고 뭔가 주인공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을 수 있는 간단하게 difficulties. Difficulties 하면 뭐예요? 어려움이죠. 자, 그 다음. So. So, I learned helpful advice for my life. 자, helpful 정말 발음이 어려워요. Help 할 때요. P 발음을 살짝 줄여주시고요. Full 하는 발음을 뒤에다 붙여서 helpful. Help, full, F 너무 커요. 소리가. Helpful이라고 발음하면 훨씬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계속 갈게요. 자, popular 같은 경우는 앞쪽에 엑센트가 있는 단어고요. 자, 아까 제가 만들었을 때는 저 답변이 앞쪽에 나와 있었는데 똑같죠. 그대로 뒤집어 놓은 그런 순서예요. 그래서 서점을 가장 popular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요. Cafe with the bookstore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There are some reasons. 자, there are some reasons. 할 때, R 발음. 네, 중요합니다. First, it would help people relax and relieve their stress by reading books while drinking coffee. 아주 좋아요. 그죠? 내용은 정말 좋아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시면서 릴렉스를 할 수 있고, 또 책도 읽을 수 있고 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would라는 단어는 굉장히 발음이 또 어렵습니다. 그래서 would 하면서 D 발음이 너무 세게 나갔어요. 저 would와 같이 D 발음을 조금 줄여주면 훨씬 더 듣기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stress 다음에 살짝 끊어주시면 좋아요. stress by 아니고요. 여기서 살짝만 끊어주세요. 너무 오래 끊는 것도 좋지 않고요. 살짝만 by 뭐뭐 하면서 하는, 뭐뭐 함으로써 하는 의미로 by stress by reading books while drinking coffee. 그래서 커피를 마시고 책을 읽으면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Second, it would be a good place to do something with their friends. so it would be attractive to people. 자, 전체적으로 억양이 굉장히 예뻐요. 여기서 정말로 말을 하는 것처럼 신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would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같은 면이고요. 네, 그래서 would 할 때 D 발음 살짝 줄여주시고 자, 그 다음에 to do something 할 때 번데기 발음. 너무 잘났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그 발음 기호인데요. 이 발음이 너무 예쁘게 났어요. something이라고 발음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칠 것들 그리고 잘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리 DJ 군께서 다시 한번 답변을 만들어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발전된 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last time I visited a bookstore was yesterday, and I stayed there for about an hour. I like reading books, so I go there very often. I read novels. When I read them, I felt motivated and moved. Also, when the main character overcame his difficulties, I got lessons for my life. I think the most important factor which makes the bookstore popular is a cafe with the bookstore. First, it tells people relax and relieve their stress by reading books while drinking coffee. Second, it is a good place to do something with friends. In my case, I sometimes study with my friends at a cafe in the bookstore. 정말 말하듯이 자연스럽게 잘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 밖에도 Part 3에 많이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5번의 빈출 문제들은 주로 의문사를 많이 이용을 해요. 자, 그래서 어디 라든가 어떤 장소, 특정 장소를 물어보는 문제. 자, 누구와 함께를 의미하는 who, 누구와 함께. 자, 그 다음 how often, 무엇을 얼마나 자주, 빈도수를 묻는 그런 문제. 또 빈도수와 달리 특정 시간을 물어보는 when 이라고 물어보는 문제. 또 무엇, 구체적인 종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나오는 그런 빈출 주제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종류들을 좀 생각을 해보고 가시는 것이 또 아주 좋은 공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밖에도 what did you feel? 어떤 느낌이 들었느냐 이런 것까지 물어보는 그런 좀 어려운 문제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 주제에 대해서 다양한 소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시고 그에 대비해서 말하는 연습을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6번은 서술형이잖아요. 자, 그래서 what do you do? 주로 어떤 것을 하느냐. 라던가 what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 게 아니에요. 자, 셋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심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많은 그런 내가 좀 친숙한 주제를 여러분들이 골라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Can you recommend me?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제안을 요청하는 거예요. 추천해 줄래?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바로 통화용에서 나오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이 뭐 하나 추천해 주면서 왜 추천을 하는가 하는 그런 좋은 점들을 쭉 설명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마지막으로 which one is more? 둘 중 어떤 것이 더 어떠어떠하냐라고 여러분들의 어떤 선호도를 물어보는 preference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도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여기에 대비를 해서 직접 말을 해보는 연습을 하시면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part 3 잘하려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신 학생들 정말 많아서 한번 우리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고 가도록 해요. 자, 많이 나오는 주제들은요. 일상생활이나 직장생활, 학교생활 등 아주 다양합니다.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고 다양한 질문들을 아까 우리가 체크해 봤던 그런 다양한 질문들에 대해서 아이디어 많이 모아가시고 생각만 하는 걸로 멈춰서는 안 되겠어요. 직접 녹음해 보시고 다시 들어보면서 이거를 수정을 하고 또 다시 연습을 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발전해 나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많이 출제되는 문제들 답변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시험은 많이 나오는 것들이 계속 많이 나오죠. 그래서 많이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주제는 딱 하나만 나오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가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시거나 혹은 답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답 찾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른 데서 준비를 했던 거다 하더라도 어울리면 여러분들이 가져다가 답으로 쓰실 수 있습니다. 또 너무 자세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간략하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신감 있게 얘기해 주시고요. 이거 아니면 어떻게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톤이 낮아지고 소리가 작아지고 억양강세 이런 것들에 신경을 더 많이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자신감 있게 그리고 또 빨리 말하는 게 되게 잘하는 그런 스피킹이다 플루언트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답이 점점 빨라지는데 그러지 마시고 천천히 여유 있게 얘기하는 연습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단순히 암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입으로 직접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아까 우리 DJ 군이 했던 것처럼 추임새도 약간씩 넣어주시고요. 자연스럽게 음, also라던가 이런 억양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필을 많이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특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